10월 11일, 12일 이틀간 양영시 일대에서 제30회 서울 양영시 보재원 한방문화축제가 개최됩니다. 서울 양영시협회 주간으로 개최되는 서울 양영시 보재원 한방문화축제는 선조들의 제세구민과 생명존중정신을 계승하고 전통 한의학의 발전을 위해 진행되는 행사입니다. 행사에서는 보재원의 구휼정신을 기리고 한의학의 가치를 조명하기 위해 진행되는 보재원 재향행사와 함께 한방 무료진료, 한방 화장품 만들기 체험, 한방차 체험 등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군은 해당 축제가 전통 한의학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세계적인 한방문화축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